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혹은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들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누구도 또 어떠한 일도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. 단지 내가 선택한 마음 그릇에 담고 다녔던 마음들 중 하나를 그 순간 나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.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보다 깊은 배려심, 낮은 겸허함,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시면 어떨까요? 그럼 어떠한 순간에도 늘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.